이번에 소개해 드릴 영화는 서유기 입니다 중국원재 역시 서유기구요 영어명은 The Monkey Goes West 1966년 하몽화 감독 작품으로 14인의 역어를 감독한 정강이 각본을 썼습니다 악화, 합은, 탱붕, 전침, 번매생, 고보수, 장중문 등이 출연합니다 불경을 가져오기 위해 천축으로의 긴 여행을 하는 삼장법사 일행 일행의 선두인 장수가 여기는 어두운 지방이냐 라고 묻자 수화가 흑풍령입니다 앞으로 가면 오지산으로 통하는 잔도를 탈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순간 노란 불꽃이 일며 거센 바람이 몰아칩니다 그 바람에 일행 모두가 날아가고 삼장은 홀로 남게 됩니다 삼장은 이상한 동굴을 발견하고 들어가 보죠 그런데 그 산에 사는 요괴 흑풍대왕이 수화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당삼장의 고기를 먹으면 장생불사한다니 반드시 잡아야 한다 그때 또 역시 근처에 사는 요괴인 용왕의 아들 삼태자가 나타나 두 요괴 간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한참을 싸우던 두 요괴는 갑자기 어? 사람의 냄새가 난다 당수인 거야 부근에 있는 것 같으니 찾아라 삼장은 화급히 도망을 치고 그 뒤를 요괴들이 쫓아옵니다 걸어만 나살려라 하고 달려 간신히 오지산에 이루자 갑자기 산속에서 원숭이의 얼굴이 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사부 관음보살께서 내가 개과천선하여 불문에 들도록 사부를 보낸다 하셨소 제발 나를 구해 주시오 내가 어찌 하면 되는가 정상에 가면 열의 불에 금색 부적이 있습니다 그걸 떼어 주시면 됩니다 허겁지겁 정상에 어른 삼장이 부적을 때렸는데 토지신이 나타나서 말립니다 그걸 떼면 큰일 납니다 그러자 원숭이가 머리를 내밀고 또 큰 소리를 칩니다 겁먹은 토지신은 도망가고 삼장이 부적을 떼자 거센 바람이 불어 그를 산 밑으로 날려보내고 오지산이 무너지며 손오공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500년 동안 감금되었던 그는 거대하게 변신하여 대소를 터뜨린 뒤 삼장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장 근두군을 타고 가서 불경을 가져오겠습니다 근두군은 단숨에 8만 4천 리를 나르거든요 그러자 삼장은 아니다 오로지 땅을 딛고 가야만 불경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흑풍대왕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는 곧 손오공의 여의봉에 맞아 죽고 맙니다 삼장이 놀라서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용왕 삼태자가 나타납니다 손쉽게 그를 제압한 손오공이 그도 죽이려 하네 삼장이 막아섭니다 출가인은 자비가 근본이다 더 이상 살색은 하면 안 된다 너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으니 떠나가라 축객령을 내립니다 오공이 떠나고 밤이 되어 삼장은 또 풀숲에서 잠이 드는데 옆에 있는 연못에서 괴수가 나타납니다 위험에 처한 삼장 그때 손오공이 등장하여 괴수를 공격합니다 괴수를 잡고 보니 바로 용왕 삼태자였습니다 보십시오 살려줬더니 또 사부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하고 오공이 그를 때려 죽이려는데 관음보살이 나타납니다 관음보살은 삼태자를 말로 변신시켜 삼장을 태우도록 하고 손오공에는 금고안을 씌운 뒤 주문이 적힌 옥패를 삼장에게 줍니다 옥패에 쓰인 주문을 외우자 손오공은 머리가 깨질 듯 아파하며 떼굴떼굴 구릅니다 이제 제멋대로인 오공을 조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용마를 탄 삼장과 오공이 어느 마을에 도착하니 꽃가마가 지나갑니다 고시지반의 혼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고시지반의 딸인 고낭자는 실제로는 표서생을 사모하지만 아버지는 억지로 활공자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런데 첫날 밤 활공자의 엉덩이에서 짐승꼬리가 튀어나오고 거울에 비친 얼굴은 돼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신부가 비명을 들은 자 사람들이 달려오고 돼지옥에는 도망을 칩니다 요사스러운 기운을 느낀 손오공이 나타나 내가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오공은 신부로 변신하여 방으로 들어가고 돼지요괴가 다시 찾아옵니다 손오공의 술법을 부려 벽을 막았는데 요괴는 돼지의 습성대로 땅을 파고 도망칩니다 도망치다가 지쳐 바위로 변신하지만 손오공에게 들켜 열봉으로 얻어맞고 또 작은 재단으로 변신했다가는 불침을 맞습니다 화가 난 요괴는 오공에게 덤벼들지만 결국 당하지 못하고 항복합니다 그 요괴의 정체는 저팔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결국 삼장을 모시고 촌축으로 가는 일행에 합류하게 됩니다 돼지요괴인 저팔계가 떠나고 마을의 고낭자는 사모했던 표선비와 혼례를 올리죠 날이 저물어 어느 집에 묻게 되는 삼장일행 그런데 그 집은 요괴의 소구리였습니다 팔개는 미인계에 빠져 정신이 없고 오공이 잠든 틈을 타서 요괴는 삼장을 노리지만 손오공이 펼쳐놓은 결개에 쫓겨나고 맙니다 그런데 미인계에 빠진 팔개가 오공을 제압할 수 있는 긴고주가 적힌 옥패를 훔쳐다가 줍니다 요괴를 공격하려던 오공은 긴고주를 외우자 맥을 치지 못합니다 그동안 삼장법자는 사라지고 맙니다 팔개가 요괴의 수화로 변신해서 긴고주가 적힌 옥패를 탈취하고 오공은 털을 뽑아 분신술을 부려 모든 적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팔개가 다시 옥패를 빼앗기고 요괴가 주문을 외우자 손오공은 머리를 부여갖고 쓰러집니다 삼장을 얻고 도망치는 요괴 그러나 정신을 차린 오공의 여의봉에 쓰러집니다 다시 옥패를 찾은 오공은 요괴와 맞서 처치하려는데 관음보살이 나타나 요괴에게 삼장의 수호욕을 하도록 합니다 그는 사오정으로 이제 일행의 막내가 되어 무거운 진보퉁이를 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서유기는 삼국지연의 수호지 금병매와 더불어 중국 4대 기서에 속합니다 명대의 오승은의 저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유계 등장인물 가운데 유일한 실존인물인 현장법사는 당나라 초기 고승으로 경장, 율장, 논장의 능에서 삼장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는 10살 때 낙양의 정토사에서 불병을 공부했고 13살에 승적의 이름을 올려 현장이라는 권명을 얻었습니다 현장은 불교 경전의 내용과 계율을 본토어인 팔리어와 산스크리스트어 원전에 의거하여 연구하고자 627년에 인도로 떠났다가 645년에 귀국했습니다 그는 귀국한 후 사망할 때까지 19년에 걸쳐 자신이 가지고 돌아온 불교 경전의 한문 번역에 종사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인도 여행의 경험담을 대당 서유기라는 저세로 편했습니다 소설 서유기에서 3장은 전생에는 부처의 제자인 금선동자였다가 부처님 설법 중 졸다가 쌀 한 톨을 밟은 죄로 인간으로 환생했습니다 장원급제자인 진광예와 당나라 재상의 딸인 은은교의 자식으로 환생하는데 이미 고난이 예정되어 있어 태어나기 전부터 재앙을 겪고 결국 나중에는 천축으로 불경을 가지러 갑니다 주인공인 손오공은 화과산 돌원숭이 수련동의 미후황이라고도 불리고 불타는 금빛 눈동자라는 화환금정 또는 금색 털을 가진 원숭이 그래서 금모원후라고도 불립니다 그는 스스로 제천대성이라고 칭하며 천군과 맞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3장 법사에게는 소냉자라는 이름을 받고 부처에게서는 투전승분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손오공의 스승은 수본의 조사로 그에게 불사의 법을 받기도 했지만 술에 취해 잠이 들 때 지옥의 옥조록에 끌려가 염라부에 도착했는데 생사부에 적힌 자기 이름을 지워버려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행산 영화에서는 오지산으로 나오죠 500년 동안 갇힌 것입니다 손오공이 머리에 쓴 금태는 긴고아 또는 금고아라고 합니다 그것을 조이는 주문이 긴고주죠 또 손오공의 무기 신축이 자유로운 여의봉은 여의금고봉이 원명이며 1만 3천 5백근에 달합니다 현대식으로 따지면 약 9톤이죠 저팔계는 이름은 저오능입니다 그러니까 손오공, 저오능, 사오정 셋이 3장의 제자로서 오자 학렬이죠 보통 팔계는 호고요 그런데 보통 저팔계로 불리고 본명은 저강엽입니다 원래 은하수의 수군사령관인 천봉원수였으나 미녀인 월궁항아를 덮치다가 지상으로 떨어졌는데 하필 돼지 뱃속으로 빠져서 얼굴이 돼지 형상으로 변했습니다 원래 소설에서는 주팔계였으나 명나라 황제의 성이 주씨라 서씨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손오공보다는 부족하지만 36가지 변신술을 쓰며 사용하는 무기는 상보 손금파 즉 아홉 갈키가 달린 쇠스랑 같은 무기죠 약 8천근에 달합니다 사오정은 사화상이라고도 합니다 본래 천계의 상제의 궁전 책임자인 권련대장이었으나 연회 때 실수로 옥배를 깨트려 유사하러 추방되었습니다 검은 얼굴에 붉은 머리카락 또 짙은 수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물갈키가 있는 수륙양용이죠 그의 무기는 항요보장으로 약 5,084근이라고 합니다 삼장이 타고 다니는 말은 서해 용왕인 오광의 셋째 아들 즉 용왕삼퇴자의 변신입니다 승리하는 방법을 어두운 상태else 아홉 가사 오광의 셋째 아들 기상캐스트